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가 머리가 참 회전이 빠른 사람 같아요. 특히 이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자 여러분 이재명과 이준석 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인간 탐구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성남시장이 된 신임 신상진 시장이 국회의원도 여러분 하신 분이네요. 2022년 올해 됐습니다. 6월 9일자 중앙일보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강찬우 기자입니까 당선인 신문일 때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의원과 아는 사이였는데 신민운동 하면서 대화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놀라서 관계를 끊었다. 전화 녹음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40대였을 거라고요. 40대의 매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신상진 씨가 끊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강찬우 여러분들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초청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때린 거니까 그냥 여과 없이 나온 거죠. 이게 당선인 신문일 때거든요. 거짓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까 과거에 광용석 씨하고 광용석 변호사하고 이준석하고 여러분 나눈 통화를 이준석이 공개해 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광용석 변호사가 약간 거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나무랄 일이지만 경기지사 후보 때 그거를 여러분들 녹음해가 여러분들 까지 않습니까 그때 한 정치인 출신에 여러분들 지금은 야인이 됐지만 그분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야 세상에 자기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야기죠. 정치를 한 해 두 해 하고 말 사람들이 아닌데 상대방 여러분들 거의 정치인이거나 정치의 이름 뜻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다 녹음을 해 가지고 그걸 공개한다. 그거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출시가 급급하더라도. 그래서 그 양반 이야기가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다.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한 대목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40대 정도 되면 지금 이준석의 30대 말이지 않습니까 30대 말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털이 다 잡혀 있는 거죠 털이.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한 2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런 품성이라든지 인간성이라 이런 것은 뭐 예외적인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그 털이란 것이. 그래서 20대 초반에 초년 직장 생활을 지나고 나면은 그 털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50대 말 60대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재명이 70대 80대가 가더라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개가 천선을 하지 않은 40대 이준석 50대 이준석 60대 심지어 90대 이런 이준석이 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털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바꾸어서 못 씁니다. 사람은 바꾸어 가면 못 씁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뭐죠 신랑 구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 남자가 좀 불쌍해 가지고 고쳐가며 쓰겠다. 절대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하는 습관이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상대방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 가지고 훗날 그걸 이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그 녹음하는 상습 습관만 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의 인간성의 전모와 뱃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상진 그러니까 인간 이재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전부인 거죠. 30년 전에 1992년에 이재명 의원과 성남 IMC에서 같이 일한 인연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결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상진 의원 성남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재명 의원은 신민운동가로서 당시 성남시장들과 싸우는 처지였는데 그런데 성남시장과 놀랍게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여러분들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견제해야 될 운동가인데 시장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정보를 캐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들과 대화하거나 전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뒀습니다. 딱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선 의원이고 현직 성남시장인 신상진 씨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사람 깊이 사귀면 안 되겠구나. 나와의 대화도 녹음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하고 대화하는 것은 다 녹음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남욱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영학 씨가 대장동 개발 관련 다 녹음한 걸 두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기본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 깊이 사귀면 안 되겠구나. 나와 대화한 것도 다 녹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가 못 씁니다.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 볼 때도 10대 때 모습하고 20대 모습하고 30대 모습하고 40대 모습하고 50대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30대도 바른 것을 찾았고 지금 여러분 60대가 돼도 3, 40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젊은 아가씨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골라야 된다.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바꿔가며 못 쓴다. 결혼 정년가에 대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남자로서 털이 완전히 여러분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 가면서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딸이 없어 가지고 그런 조언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친인척들 가운데 그런 젊은 분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 주죠. 여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 바꿔가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보시죠. 이준석 강용석 통화녹치 전격공개 복당 글에 강용석 씨가 여러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녹음을 해 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은 가세연에서 이렇게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 해도 된다. 강 변호사는 복당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제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겠다는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한 글을 SNS에서 올렸다. 이때 한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야 정치를 한 해 두 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 이걸 다 녹음해가 하면 그 양반하고 여러분 전화를 누가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젊은 날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교분을 가지다가 그 교분을 끊은 게 중요한 것마다 다 몰래 통화 녹음을 하는 걸 보고 놀래 가지고 그냥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